성경 암송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135명인데요. 135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보선하노여 내 아버지는 그 분들 모른들에게 있어 가시를 뱉지 않냐는 가지만 아버지께서 일을 채워버리시고 가시를 뱉는 가지만 가시를 뱉게 하리하여 일을 깨끗게 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이야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가리 나도 너희 안에 가리 가지가 뽀롱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해줄 수 없으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다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뱉게 하리 만나니 너희가 너희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길 원하시는 분 또 성경 암송을 하고 계시는 분 또 함께 통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010-5254-3160 성천 인천순봉계 김성수 장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풀민공항에서 이쪽 국제 등록 해완은 항공편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